오늘 10월 30일 할로윈이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곳곳에서 이와 관련된 행사와 볼거리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어떤 주에서는 또 어떤 지역에서는 할로윈 당일 아이들이 트릭 오아 트릿을 외칠 수 있는 법적 나이가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. 버지니아주 체사피크에서는 할로윈날 13살 이상 청소년들이 문 앞에서 트릭 오아 트릿을 외치면 징역 6개월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버지니아주에서는 7학년 때까지나 12살 될 때까지 트릭 오아 트릿을 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경범죄로 처벌받는다는 것인데요. 이런 법은 버지니아주뿐만 아니라 로스케어나주 몇몇 도시들과 사우스 조지의 오퍼 디어필드도 이와 비슷한 법이 있다고 합니다.